2회 아니, 2회, 4회 안녕하세요 승진이 진짜 안 어울린다 너 왜 나오나? 형 왜 나와? 승진아 너무 안 어울린다 잠깐만 손준이 반덕댄스 한 번만 음악 한 번만 불러 음악 한 번만 불러 여기서 못 추면 완전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파이팅 음악 주세요 지금 크나큰 회사 관계자들 빼고는 아무도 웃지 않아요? 니 마음은 알겠는데 아까 충분히 크나큰 많이 뽑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알면 나오세요 알면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포텐이 좀 힘을 내야 되는게 지금 걸그룹 댄스인데 하나가 선이 더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음악 주세요 그럴게요 ional 오르맨 내려가 오르맨 내려가 이곳에서 어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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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너는 나와야지. 블랙을 잘 찾네. 나오려고 그랬다. 내가 안 나가면 나를 시키겠지? 영리하지만 해. 영리하네. 트라크 너무 전략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모르면 들어가, 모르면 들어가. 작성된 볼도의 볼도의 인물이. 몇 개의 지니김면 결정한 미이한. 나 진짜 얹어서. 진짜 얹어서.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잠깐만. 야, 신우지 마. 나, 나, 나. 나, 나, 나. 확실히 알아? 음악 주세요. 해봐, 해봐. 위아래. 한익 씨가 정확히 봐주세요. 위아래. 한익 씨 이런 거. 위아래, 위아래.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구나. 모르면 나오지 마.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우리 문빈. 걸그룹 댄스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쳐줬는데 한 번 나와봐요. 압수 한 번 하자. 압수 한 번 하자. 다음부터 또 힘내줘요. 준비됐죠? 음악 주세요. 이거 축하해. 이거 축하해. 혜지 씨 우리가 언제 쏘리스러워 보면서 쏘리스러워 보면서 야 내가 우리가 이거 굉장히 미안한 춤인데 언제 내렸어 저기 앞에 주인공이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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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온 거 아닙니까? 흔한 소리 뿌려 그러니까 약간 트루 버전으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어쩌면 우리노도 되게 잘 추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스트로가 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운빈 씨랑 락키 씨랑 춤추는데 깜짝 났어요 미안한 자식 끼지만 우리 은우 씨는 오늘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 말을 단 한 번 단 한 마디도 안 했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됐어 은우 잘생겼어 은우 잘생겼어 그러면 우리 은우는 좀 아는 춤이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있어요? 아는 춤 저요? 네 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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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싫어 은우는 가수가 싫어 은우는 가수가 싫어 은우는 가수가 싫어 은우는 은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껴 있는 거야 그럼 은우는 김이라도 몇 장 한 번 해 저 위아래 한 번 해 위아래 먹방 해야 되잖아 키도 크네 진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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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위아래 어? 아무튼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아 쏘리 쏘리 위아래 체인지요 옛날에 크릿하게 그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얘는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수가 싫지 이게 어디 있어 차은우씨 잠깐만 이게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왕복장에 있는데 속눈썹 빈 거 봐 키도 크고 짜증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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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앉아 있어요 자 다음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이거 맞아요 아니 아니 본인 다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 맞아요 걸그룹 랩만 나오면 아스트로 딱 다른 크나큰 멤버를 눈치고 아 멈추잖아 이 체크노 전사냐 미안한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걸 원하는 거야 단독샷이야 너도 연기냐 너도 연기 쪽이야 너도 연기 쪽이야 알겠습니다 아 이거 기세는 좋은데 네 바디를 너무 타니까 내가 놀랐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음악 주세요 꺼진 기세는 무슨 아 운소가 meditate 자 다음 클라크는, 클라크는 뭘 보여주지 이제? 저게 뭐였지? 저게, 저게 지금, 지금 비슷한 게 저게 저러 한 번 해봐, 너희 안무 중에 혹시 이거 있냐고 저 지금 저러 한 번 해봐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픽션 나올 때부터 다른 친구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